하지 않은 이유 그댄 알고 있나요 아 아 미안 깼어 늦었네 어 아니 오늘 애들하고 술 한잔하는 날이잖아 이달 말까지 수호 학비 보내야 돼 아 벌써 그렇게 됐나 알겠어 여보 우리 술 한잔 할까 내가 술 마시는 거 봤어 빨리 씻고 자 아 아 그래 그래 명숙씨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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